마지막으로 차명진 후보 탈당 권유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은 차명진 후보와 30, 40대의 편마 발언을 내뱉은 김대호 후보에 대해 각각 탈당 권유와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막말의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차명진 후보의 막말은 반복적인 세월호 참사 비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잘못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김대호 후보는 제명하고 차명진 후보는 탈당 권유라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차후보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서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차명진 후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막말 프레임에 매도당했다고 뻔뻔하게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탈당 권유라니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는 요식행위였던 것입니다. 차명진 후보에 대한 처분이 더 가벼운 것은 결국 차후보가 박근혜 씨의 돌격대 노릇을 한 것에 대한 보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구축된 친황체제의 너머에는 옥중 편지로 시작된 박근혜의 잔영이 너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참회하기보다 침박 챙기기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명진 막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차명진 후보의 탈당을 권유한 미래통합당의 해산을 권유합니다.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는 주동식 후보의 파렴치한 막말을 미래통합당은 그대로 용인해 주는 것입니까? 주 후보는 방송연설과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광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되었다, 운동권들이 5.18과 민주화를 내세워 무위도식하고 있다라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현재 문정권의 반일 감정은 반일 정신병에 가깝다는 막말과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동식 후보는 과거,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면 진상조사위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위안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인간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발언과 행보입니다. 주동식 후보가 내뱉고 다니는 막말들은 미래통합당의 수준과 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남은 양심이 있다면 즉각 주동식 후보를 제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